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책에 나와있는 순서라면 성립요건이 3가지가 있죠 뭐가 존재 되구요 목적, 의사표시 존재하는데 이것이 무슨 요건 들어가서 효력요건 들어가서 당사자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이 3가지가 나와있어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러면 이거 제일 첫번째 시간에 바로 때렸어요 출생했을 때 무슨 능력? 권리 능력 만 19세 근데 무슨 얘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정신줄 무슨 줄? 그러니까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무슨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문제가 된다 그럼 능력 가지고 얘기하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뭐 하면 출생하면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몇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아까 행동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능력이 있었죠 그럼 무슨 능력이죠? 법률 행위 능력 그럼 19세부터 이제 뭐 사망까지 가능하다면 자 이쪽하고 이쪽이 비어있죠? 응? 그러면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누구죠? 무 아니 무 행위 능력 없는 자에요 이쪽은? 자 행위 능력 없는 자는 이제 여기다 놓고 일으키게 하는 거야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또 행위 능력 있는 사람도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야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저기 어디 공원 가니까요 어떤 분이 약간 정신이 뭐야 약간 갔나 봐 개 손을 이러고 다녀 손을 계속 이러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자 그분은 만 19세가 넘으셨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 이 정신줄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언제?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다시 또 돌아와 술 먹으면 또 어디야 정신줄 놓쳐 네 아침에 돌아오죠? 근데 뭐는 변함이 없어 행위 능력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는 딱 정해져 있어 뭐가 있으니 기준이 근데 정신줄은 있다 없다는 나이와 기준이 없다는 거야 행위 능력이 있는데 99세인데 치매 걸리셨어 무슨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어 정신줄은 그러니까 정신줄은 이거 이제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능력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어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구요 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네 이때는 무효이다 뭐라구요? 차이가 있는 거에요 의사 능력 없을 때는 뭐로 가구요? 무효 대신 이건 소를 제기해야 돼 의사 능력 없음을 소를 제기해서 입증해서 판사가 무효라고 판결했을 때 그때 비로소 무효가 돼 근데 미성년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뭐 제기할 필요 없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차이는 무슨 능력이 없으면 무효 이렇게 하고 무슨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 없음 뭐다? 취소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만약에 정신줄 없으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얘기야 정신줄이 있으면 이것만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력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위 능력이 있는 자도 뭐가 없으면 없으면 무효 아니야? 무효 근데 이거 가지고 따질 수 없는거지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무슨 능력이 있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다 있잖아 시험장 들어가서도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있는거지 단지 이제 뭐가 급 판단 능력이 급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것만 제대로 차리면 가능하단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차이는 무효인지 아님 뭐인지 취소인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하고 뭐에 가는거 취소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자 가로 1번이 무슨 자 미성년자 그래서 여기 미성년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 위반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시소할 수 있다 다음에 가로 2번에 피성년 후견이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끝에 가보시면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뭐 하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무효는 아니죠 뭐다 취소 다음 3번 피한정 후견인도 능력하시면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다고 구체적 내용을 읽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가로 4번은 지우시고 피특정 후견은 지우시고요 1 2 3번만 남기세요 그러면 행위능력 없는 자는 세 사람입니다 누구 미성년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랑 비슷한게 3번 피한정 후견인 거의 정신세계가 4천원일 때 내린 선고가 뭐에요 피성년 후견입니다 어쨌든 행위능력 없는 종류는 세 가지야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미PP라 한다 뭐라 한다구요 자 그래서 일원자들의 법령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정신줄 얘기들 할 때는 뭐구요 무효 그 다음 다시 목적은 이제 뭐뭐가 있습니까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구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 가능해야 되구요 적법이 되고 뭐요 타당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무효 취소만 가지고 논다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슨 얘기는 없구요 취소란 얘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효 무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다시 가서 보시면 거기 에 세번째 보시면 법령의 목적이 있죠 목적에서 1 확정 가능 적법성 타당성 있죠 프린트물 2페이지 그럼 왼쪽에 적법성 관련된 거 왼쪽으로 내라는 것이 2가 있고 타당성 관련된 것이 F가 있죠 그럼 거기 무슨성과 무슨성 적법성과 타당성 이야기를 먼저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자 일단 프린트물에 목적의 적법성 관련 문제에서 법정수수료 플러스 알파약정이 있을 거야 보이세요 색깔 칠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도박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거야 그 두 가지만 먼저 비교해 봅시다 자 적법성과 타당성이 거기 법정수수료 플러스 알파 효료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다음 도박채권 채무관계도 뭐다 무효입니다 근데 소속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한쪽은 어디 무효이고 적법성 무효이구요 한쪽은 타당성 타당성 무효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 이란 이야기는 그 프린트물 자체에 왼쪽에 보면 조문이 있을 거야 103조 103조 가 있을 거예요 몇조요 거기 보시면 선량한 풍석 기타 사회 질세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딱 103조가 되어있어. 103조 되어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공박, 경설 또는 무경모를 해서 현장의 공정을 이룬 법률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몇조하고 몇조요? 103조하고 104조가 있죠? 고거 이렇게 딱 묶어봐. 묶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무슨성이라고? 타당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타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5조 제목이 뭐예요? 이미귀정. 그러면 이 105조 제목이 이미귀정이죠? 자 그러면 이 이미귀정에 반대 표시를 하시고 써놓은 말이 여기다가 강행귀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규정? 좀 쓸 수 있도록 좀 여백지 왼쪽에 있을 거예요. 이미귀정의 반대말이 뭐다? 응. 강행귀정 이걸 밑에다가 적법성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무슨성? 무슨성? 그럼 이제 105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 관계 없는 규정 돼 있죠. 그 없는 없는 규정 그게 이미귀정이야.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 관계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 이미귀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에 의해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귀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언문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그게 강행규정이 된다. 105조 안에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할 때 언문이 뭐로 바뀌면? 있는 규정으로 바뀌면 그게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무슨성으로 들어간다? 적법성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그러면 차이가 뭘까? 그러면 103, 104조는 뭐 이야기고? 105조 뒤집은 말이 무슨성이다? 적법성으로 먼저 기억해달라. 그러면 103조 특히 103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오란 법률은 뭐로 한다? 그러면 도박, 채권, 채무관계는 어디 얘기해요? 타당성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도박, 채권, 채무관계 공부 안 하셨어도 도박, 빚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갚을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미 뭐 했으면? 갚았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도박, 채권자는 도박, 채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라.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곤란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F 가보세요. 41페이지 자, 41페이지 보시면 103조가 있죠? 고 밑에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첫 번째 문장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뭐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조 무효를 원인으로 103조 무효를 원인으로 줬죠?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불법 원인 급여 이다, 아니다 따질 거야.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러면 불법 이다하고 뭐요? 불법 이다하고 뭐요? 아니다 기준을 뭐로 잡아야 돼요? 103조하고 104조다. 몇 조하고 몇 조요?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몇 조 몇 조이면 1003, 104조 이다가 되면 뭐요? 몇 조 몇 조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그러면 불법일 때는 무슨 급여? 746조가 적용이 이쪽은 되고요. 이쪽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럼 무슨 급여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다. 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지금 적법성 해가지고 법정 수수료 플러스 뭐가 나와요? 알파가 나왔죠? 그러면 가봐고 오라고 수수료만 봐야 되는데 가봐고 오라고 뭡니까? 네? 법정 수수료 이외에다가 뭘 더 주기로 자 알파를 더 주기 약속했어. 알파 금액이 커. 1억이야. 요효 무효 요효 무효 무효죠? 어디 무효 지금 적법성 관련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효란 말이야. 네? 근데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을이 자 갑이 을한테 준 게 없자한테 1억 더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 자체가 뭐이므로 그럼 뭐 하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1억을 뭐한 다음에 지급한 다음에 법원에 뭘 제기하면 이 1억을 다시 뭐하셨다는 거야? 반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제가 제일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야? 줬다가 뺏는 놈 아니야 이거?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중개업자에서 봤을 때는 근데 법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모임으로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야? 응? 중개업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야. 줬다 다시 뭐한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거기 도박 채권 채무 관계 있죠? 갑하 뭐라고 도박 도박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도박 빚이 도박 빚이 1억이야 자 이 도박 1억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아무런 표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기 전이면 줄표가 없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1억을 뭐하고 뭐 제기하면 반암받을 수 있다 없다 뭘 근거로 아니 746조 첫 번째 문장을 근거로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라 적법성과 무슨성 그래서 41페이지 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 관계 1.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분리하여 별개로 본다 두 번째 강행법규 적법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사회짓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현략증에 의하여 이행한 것이 있다 하여 곧바로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반환을 모아 수 있다 그럼 용어를 익히셔야 돼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판단기준은 몇 조 몇 조? 103조, 104조 일대만 불법 원인급여고 103, 104조가 아니면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기준 자 밑에 판례 하나 있습니다 판례 제목이 뭐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 원인이라 하면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짓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률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짓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담배 사업법 소정의 등록 도매업자 또는 지정 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 사재기를 위해서 한국담배인상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담배 구입 대금 있죠? 무슨 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아마도 과거에 담배값 오르니까 담배 사재기 하려구요 거기 지정 소매업자 아닌 사람이 그 공사 담배인상공사한테 돈을 줬겠지 그러면 직원하고 뭐하고 왔을거야? 짜고서 일정 담배를 뭐하려고 빼 돌려 했겠지 그럼 거기 직원하고 놀아놓은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거기 인상공사 입장에서 돈 돌려주기가 쉽겠죠? 그러면 거기 담배인상공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사재기에서 회사에 돈을 입금한건 뭐다? 불법 원인급여이다 결국 몇조 무효다? 103조 무효 아니냐? 근데 담배 사재기에서 돈 집어넣은 사람은 뭐야? 처벌은 받겠지만 그래도 돈은 돌려받고 싶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거야 그럼 돈은 돌려받았다? 돌려받지 못했다? 돌려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이 법을 위반한 것은 무슨 위반이에요? 적법성 무효이지 무슨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 기준은 누가 갖고 있는거야? 아니 판사 마음이야 누구? 판사가 시대에 따라서 요건 몇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그러면 무슨 급여야? 불법원인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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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안갈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판례가 나오면 이게 적법성 이야기인지 해당성 이야기인지 자꾸 구별하시란 말이야 그냥 수의적 플러스 알파는 무효는 아는데 어디 무효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어디야 정신을 못차리는거야 하나 극단적인 또 예를 가볼까요? 자 페이지 44페이지 가보세요 44페이지 103조 위반에 뭐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딱 딱 와야돼 무슨 급여가 아니구나 그러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면 거기 있는 것들은 뭔가 다 뭐야?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중에 가장 대표 거기 보시면은 3번 3번 제목이 뭐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 무슨 신탁 나와요? 자 명의신탁 역삼각형 해보세요 명의신탁 하는 것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를 명의신탁해서 을한테 넘겼죠 그럼 세월 지나서 갑이 을한테 도로 내놔라 등기 내놔라 혹시 안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최악경우에 갑이 법원에 뭘 제기하면 반암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불법원인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 판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명의신탁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 명의신탁 있죠? 거기다 페이지 44페이지 적어놔 몇 페이지죠? 명의신탁은 얼핏 보면 그게 모처럼 보여요 갑이 토지가 있고 등기부가 있는데 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금 매길 때 누진세 매기지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분산시켜 그래서 갑이 의라고 무슨 신탁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네? 무효 다음 물건 변동도 무효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가 안 주면 나중에 갑이 법원에 모자 얘기하면 맷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무슨 급여가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할 수 있다? 당연한 받을 수 가능하죠 물론 실명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 받아야 안 받아 받는다 그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타당성 관련 무효 있지 거기에 두 번째 뭐가 나와? 아니 거기 명의신탁 옆에 쪽쪽쪽쪽쪽쪽쪽쪽 가면은 그 박스에 뭐가 나와? 이중매매 나오지? 그러면 4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2번 있어요?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중매매가 103조 반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 제2매수인 급부상황은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과 회장도 있죠? 그러면 한번 이중매매 역사학형 해보세요 기억에 이중매매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44페이지에 명의신탁 표시했었습니까? 네? 그러면 책과 책을 건너서 쫙 표시해보세요 뭐하고? 명의신탁 몇 페이지요? 44페이지 8례 4례 몇 번? 3번에 명의신탁 돼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40매밑에 무슨 매매? 4례 이것 때문에 프린트물에 갖다 제가 왼쪽 오른쪽 비교해 놓은 거야 이 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슨 급여가 된다? 불법 원인급여 등기 등기 안하고 이 사람이 등기했다 원칙은 이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병이 만약에 무슨 가담을 쓰면 그때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을은 누구를 대휘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갑을 대휘해서 말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본전입니까? 응? 을은 수익권 찾아가면 본전이지 그럼 갑은 갖고 가니까 본전이야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야? 아니 갑하고 누구야? 병 병은 이 사람한테 대금을 모였다 불법 원인급여 이다 이다 이다죠 갑도 이한테 수익권을 모한 것 넘긴 것도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이다 그러니까 갑도 병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병도 갑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을이 갑을 대휘해서 도로 가져갔지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권은 일로 가있는 상태고 결국 병은 본전 생각나는 것 때문에 병이 갑안 때 돈 반환을 요구할 거 아니야 얘가 안 주면 더번에 뭐 제기해봐야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급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명의신탁이 불법 불법 원인 급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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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불법 원인 급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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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조 가지고 따지는 거야 103조 104조 일때만 무슨 급여 이다 불법 원인 급여 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3페이지 가보세요 자 108조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자 갑하고 오라고요 짜고서 소유권을 거짓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그러면 갑이 의란 때 소유권 넘겨줬죠 질문할게요 불법 원인 급여 이다 이다 자 우리 숫자 공부해요 숫자 숫자 이게 몇 조 이거 몇 조 그거 숫자 몇 조 그게 103조예요 그럼 몇 조 몇 조가 아니야 다시 물을게 불법 원인 급여 이다 아니다 왜 조문 지금 수십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어 한 번 더 기회 드릴게 110조가 사기강박이야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취소하면 확정 무효가 돼 사기당에서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취소해가 돌려받죠 자 소유권 넘겨준 것은 사기에서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 이다 아니다 왜요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 이단의 단은 몇 조 하고 몇 조 딱 판단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야 백사조 무효 일대 준 경우는 무슨 급여가 됩니까 불법 원인 급여 자 첫 개학은 사회질세에 반하겠습니까 반하지 않겠습니까 첫 개학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고서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럼 첫 개학은 당연히 효력 있겠어 없겠어 없으면 당연히 몇 조 무효일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몇 조 무효라고 판결하면 그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무슨성과 무슨성을 구별하라 다시 앞페이지 가세요 키워드는 무슨성과 무슨성이다 그러니까 판례가 자 아까 44페이지 그대로 표했지 응 그럼 거기 이제 뭐였냐면 거기 이제 4번을 보세요 판례에서 4번 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란 말이 있어쓰어 허위의 근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103조 선령한 풍속기타 사회질세 위반한 사항을 내원한 법령으로 볼 수가 없다고 돼있죠 허위 있죠 방금전에 봤던 조문중에 무슨말이 있었어 통정한 허위 있었잖아 그럼 허위가 나오면 몇조 문제이지 108조 문제이지 몇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시험보는 시험보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뭐 103조 104조 107 100조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갖다 자꾸 읽으시라고요 103 104조 하면서 타당성 105조 할 때는 뭐예요 뒤집어서 무슨성 적법성 그렇게 연습해놓고 아 이 적법성 타당성 결국 몇조 문제 746조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몇조요 자 흐러놓고 이제 한번 39페이지 가보세요 자 39페이지 맨위에 타이틀 제목이 뭐죠 목적의 적법성 뭐에 위반하지 않을 것 강행법 교회 위반하지 않을 것 자 의의 2번 볼까요 아 3번 보세요 자 반면에 무슨 규정돼 있어요 임의 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기타 사실세 관계 뭐요 없는 규정 몇조 105조 이며 당사자 의사에서 적용을 뭐할 수 있는 규정 105조 있죠 아까 봤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105조 에서 관계 없는 이란 말 있잖아 네 없는 동그라미 이 이 없는을 갖다가 인눈으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강행규정이랑 법령 중 선량한 풍속기타 셀세 관계 있는 규정이며 당사자 의사에서 적용을 뭐할 수 없는 것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럼 저는 아까 조문에서 설명했었지 이미 규정 옆에다 뭐 쓰시고 관계 없는 규정이 있는 곳이면 강행규정 있지 그럼 밑에다 뭐 썼어 법법 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강행규정도 39페이지 3번에 보시면 다시 두가지 나눠져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그러면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상 제재 처벌은 물론 사법상 효력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효력규정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보면 당연한 것 같다 기억제목이 뭐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봤었잖아 그럼 명의신탁할 때 누굴 딱 떠올려야 돼 이중매매를 떠올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명의신탁은 어디 관련된 것이다 적법성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고장 생기면 그래서 관계된 것을 자꾸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기억 하나 하고요 다음 디귿 있지 디귿이 뭐야 그걸 제가 어디다가 얹혀놨어 프린트물에다 놨잖아 어? 그리고 수수료 할 때 옆에다 같이 비교할 게 뭐다? 아니 토박 채권 채무관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적법성 타당성 결국 몇조 문제야 746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강의 규정 무슨 규정이란 말 있어요? 단속 규정이란 말도 있어 단속 규정은 단속에 걸리면 뭐하지만 처벌을 하지만 계약 자체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뭐한 경우 판매한 경우 무허가 음식점 주인은 행정상 제재 벌칙 적용을 받으나 무허가 음식점 주인은 손님에게 식대요금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호프집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 수 없죠 가끔 단속에 걸리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러면 음식점 주인은 뭐는 받지만 그 미성년자가 먹은 술값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됐을 때는 뭐는 받지만 처벌은 받지만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그래서 제가 지금 39페이지에 효력 규정 두 가지를 프린트에 뽑아낸 거야 자 다음 페이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가로 4번 강행법규 위반에 효과해서 음 거기 보시면은 거기 3번이 체킹되어야 되겠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 경우 아직 뭐하기 전이면 이행이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미 이행한 후라면 급한 것이 무슨 이득 부당 이득에 해당해서 반환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적법성 타당성 불법 원인 급여 얘기를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 넘겨볼까요 42페이지 가봅시다 43페이지 맨꼭대기 판례 두가지를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맨꼭대기에 무슨 계약이 있어요 자 1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하는 증여 계약은 부척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척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이 붙은 행위로써 모두 무효이고 조건도 무효이고 증여계약자체돈보다 무효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 발생 시쳤다 문제가 있으면 없는 것으로 가는 것 정지 조건은 일단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러면 1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지금 뭐예요 척관계가 뭐예요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런 얘기예요 갑이 갑이 을한테 뭐를 주면서 아파트를 아파트를 한 채 뭐하면서 증여하는데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이 뭐냐 관계가 뭐하면 응 종료가 되면 도로 뭐한다 반환한다 무슨 얘기야 이게 치사당수 그러니까 일단 일단 뭐한다고요 증여한다고 그랬지 그럼 일단 뭐했다가 증여로서 효력이 뭐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건이 뭐예요 관계가 뭐가 되면 관계가 종료가 되면 도로 뭐하라고 내놓으라 그 얘기야 효력을 뭐하겠다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뭐하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관계를 뭐하지 말고 종료시키지 말고 계속 뭐하라 그게 뭐야 부척관계 종료 무슨 조건 어렵게 쓴 말이에요 부척관계 뭐예요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 자체는 뭐예요 효력이 없죠 그러면 조건도 뭐고 조건도 무효고요 이 증여도 뭐예요 무효야 그러니까 지금 수입권이 현재 누구한테 돼있어 갑으로 돼있죠 그러니까 을은 이 갑을 살살살살 뭐해서 살살살살 유도해서 등길을 넘어오도록 유도시키란 말이야 뭐한다고요 그러면 등기가 어디로 넘어왔어 이리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럼 무슨 급여가 끝난 거야 불법 원인 급여가 된 거야 에 그 다음에 발로 차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뭘 제기하겠어요 이거 소를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조건도 무효 이 증여도 무효 근데 수입권 넘겨줬지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가 끝났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을료를 을료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반사적으로 우리 이득 얻은 거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거 2번 부척관계 단절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하는 위로금 지급 기약 즉 부척관계를 뭐하면서 단절하면서 그 첩의 생활비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뭐하다 그럼 1번은 나쁜 의미고 2번은 좋은 의미야 돌아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 정지 조건하고 무슨 조건 그걸 가슴에 응어리로 남겨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딱 풀리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딱 풀리는 거야 자 정지조건은 효력이 말 그대로 못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많은가 발생하는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일단 일단 효력이 발생시켰다가 에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해제가 되는거 효력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요즘 입학시즌이죠 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장학금 장학금도 두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슨 조건으로 정지조건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조건으로 해제조건으로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성적이 우수해서 들어갈 때 학생 유치하죠 그럼 조건 제시하죠 4년동안 장학금 뭐한다 준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일단 장학금을 받아요 안받아요 맞죠 근데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에 흥미를 잃고 놀기 시작해가지고 학점이 일정 떨어지죠 장학금 안나오지 그게 무슨 조건 주는거야 해제조건부로 일단 중인 주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안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들어갈 때 맨 끝에서 끝에서 두번째로 들어갔어 근데 대학 들어가서 갑자기 변화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이 4.5세게 나와 그럼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없어 무슨 조건으로 처음엔 못받았어 조건 성취가 되면 뭐야 받을 수 있지 그럼 무슨 조건으로 정지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되게 자녀분 키울 때 정지조건으로 키워요 해제조건으로 키워요 아니 맨날 여기다가 뭐 하나 걸어놓고 요번에 1등하면 이거 줄게 1등하면 스마트폰 바꿔줄게 그러면 정지조건이겠어요 해제조건이겠어요 정지조건을 키우죠 1등하면 성취되면 주겠다고 그런 용어를 쓰는 거야 정지조건은 무슨 조건 자 자동차 샀어요 할부로 사죠 할부로 사죠 정지조건입니까 해제조건입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습니까 아니 소유권 넘어왔어요 아직 안 넘어왔어 할부금을 다 완납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뭘 내기 전까지는 할부금을 다 내기 전까지 낼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효력이 뭐였는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할부금을 다 완납하면 비로소 내 거 되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지조건과 무슨 조건 지금은 이상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을 뭐했다가 발생 했다가 성취가 되면 뭐해야 되는 거 그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괜히 건드렸네 정지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정지되어 있다가 확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 발생했다가 효력이 해제되는 게 해제조건이에요 정지되어 있다가 정지되었다가 성취되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 해제조건은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못하는 것 해제 그러니까 대개 자녀분한테 가끔 거세요 조건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조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부모가 써먹은 전법이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하느냐 한번 스마트폰이나 아주 멋진 거나 바꿔줘 그리고 뭐라 하느냐 갑이 통장에다가 에 돈 삼천만원 든 통장을 딱 갖고 있어 그리고 아들한테 보여줘 그 뭐라 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학에 뭐하면 입학하면 네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줄게 통장 딱 보여주고 그럼 아이가 갑자기 눈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뭐가 갖고 싶어서 이거 뭐야 정지요건이 해제조건이야 일단 효력이 정지되어 있잖아 그러다 조건이 성취가 뭐한다는 거야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자동차 자동차 있잖아요 그 칼라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에다 딱 붙여줘봐 그거 보면서 아씨 맨날 뭐야 합격했어 그때는 앉아도 돼 앉아도 된다고 소화로 제기할게 어떡할 거야 네 꿈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야 정지하고 뭐예요 해제라는 말이 그게 쓰는 거예요 정지 발생 해제 이해가 안되면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가만히 보면 어젠간 아 그거였었구나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내용은 몇 개가 안되는데 하도 여러분들은 막 산만하게 해서 그래서 판례 사례는 뭐야 무슨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뭐하지 않겠다고 써달라고 써주세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신분 행위를 구속하기 때문에 효력 없습니다 근데 보통 쓰면 사람들이 움찔하죠 쓰면 굉장히 뭐해 미안하잖아요 지금 효력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명 드린거구요 5번 체킹하세요 도박자금을 뭐해요 대여하는 계약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써 토지를 뭐하는 것 양도하는 계약 도박빛을 뭐해요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44페이지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나옵니다 자 거기 2번 기억 이행하기 전이죠 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행된 경우의 효과죠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가 103조 반에서 무효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여 반환을 모았었다 청구할 수 없다 즉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모이라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한 급여한 물건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지요 그리하여 거기 반사적 효과로써 그 물건 소유권은 누구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재석이 몇조하고 몇조가 있어요 아니 45페이지에 주문이 두개가 있잖아 741조 746조 그러면 불법이 아닐 때는 741조로 가시라 불법일 때는 746조로 가시라 그래서 적법성 하고 무슨성 타당성 그러면 그쯤에서 거기다가요 두가지 제목을 반대표시 해봅시다 왼쪽은 명의신탁 반대화살표 이중매매 맨 꼭대기 위에다가 무슨 신탁이요 명의신탁 반대화살표 뭐한다 이중매매 명의신탁 할 때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었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불법원인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무효하고 적법성 무효와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를 비교해 둘 것 자 그리고 프린트물 2페이지 자 106조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자 106조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자 그려놓고 그 조문안을 보세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석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없는 규정 그게 뭐죠 이미규정이죠 프린트물 2페이지 조문 맨 마지막 거 106조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죠 이미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끊으시고 자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아니한 때 명확하지 아니한 때 뭐에 의한다 그 관습에 의한다 한번 해볼게요 가봐고 오라고 임대차를 해였다 다른건 다 약정했는데 차임 지급 시기에 관련돼서 약정을 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633조 조문이 있거든요 몇조요 633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차임 지급 시기인데 건물은 매월 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33조가 강행규정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행규정이면 강행규정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강행규정이면 이 조문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가 없죠 지금 가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규정이면 그러면 전국에 모든 전국에 모든 건물에 임대차 차임을 언제나 해야 돼 5일로 정했어 안되지 10일로 정했어 안되지 반드시 언제 이게 무슨 규정이면 근데 이것이 무슨 규정이면 이미 규정이면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야 없어요 그러면 5일로 정하면 10일로 정하면 어느게 맞아요 당연히 조문은 있지만 이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닐 거란 얘기지 무슨 규정 이미 규정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면 차임 지급식을 내서 633조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아니에요 무슨 규정 이미 규정은 그죠 언제로 돼 있어요 매월 말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규정은 자 그런데 이 상가의 이 상가의 4실인 관습 불문율은 며칠이야 15일이란 얘기야 이미 규정은 며칠인데 그러니까 30일이 아니 며칠이야 31일이겠지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당사자 의사가 정해지 않았으니까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시 106조 보세요 법령 주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있는 규정 관계 없는 규정 그게 무슨 규정이야 그 이미 규정과 뭐가 있어요 다른 관습이 있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냐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그럼 뭐에 의한다 불문율에 의하는 게 맞단 얘기야 뭐가 뭐보다 앞에 있는 거야 아니 사실인 관습이 이미 규정보다도 앞선다는 얘기야 사실인 관습이 뭐보다도 앞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차임 지급 시기 약정을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10일이다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10일 며칠 확실해요 네 그러면 당사자 의사가 이거 뭐한 거야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죠 이때 이렇게 나와요 이미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확실해요 다음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있다 106조의 키워드가 뭐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는 뭐가 우선하지만 사실인 관습이 이미 규정에 앞서지 근데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모두 필요 없고 이미 규정도 필요 없고 사실인 관습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조문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 조문한게 몇개인줄 아세요 아니 순수해면요 그 103, 104, 105, 106조야 몇조 앞에 거 한 얘기는 그냥 뒤 거 연결해서 한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프린트물에 103, 104조 보시면서 무슨성 타당성 105조 뒤집은 말이 적법성 그게 우측에 해놨잖아 지금 그리고 궁금하면 거기 ABCD에 숫자 표시 페이지 적어놨잖아 그럼 근처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두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반드시 뭐하기 기억해 두십시오 네 오늘은 의사표시까지는 못갔구요 의사표시는 다음주 하겠습니다 힘드세요 힘드세요 고만할거에요 네 오늘 첫날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자 오늘 힘드셨겠지만 가서 뭐를 자꾸 읽으세요 프린트의 조문이라도 잘 읽어오세요 흐름 기억하시구요 네 오늘 확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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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